반갑습니다. 벌써 12주차 2차시네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성분 분석과 인공신경망, 지난 1차시에 주성분 분석 그 중에서도 차원축소에 대해서 학습했죠. 차원축소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토트렌드 매가진에 실린 자동차들의 데이터들을 활용했고 그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주성분 분석이 무엇인지 소개했으며 주성분 분석을 하기 위한 Principal Axis, 주축을 찾는 과정 PC1, PC2, PC3 같이 Principal Component들을 찾는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Principal Axis, 두 번째 Principal Axis, PC1과 PC2에 대응하는 세 축을 서로 직교인 세 축을 찾는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주성분 분석을 실제 계산하기 위해서 데이터 행렬부터 센터링하는 과정과 센터링한 행렬을 가지고 싱글라벨로 디컴포지션을 해서 싱글라벨로 디컴포지션을 해서 이 MxN 행렬을 PxP 행렬의 문제로 바꿀 수 있는 이유를 바로 이 식으로 보여줬고 즉, U의 첫 번째 P계 컬럼벡터들과 V의 첫 번째 P계 컬럼벡터들만 있으면 그러면 실제 우리가 원했던 X 행렬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고 여기서부터 이 PxP 행렬부터 훨씬 더 작은 K 차원의 행렬 이 KxK 프린시플 서브 매트릭스를 골라서 그거에 대응하는 첫 K계의 U의 컬럼벡터들만 이용해서 만든 UK를 가지고 UK와 SK를 곱한 KxK 행렬을 만들어서 이것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함으로써 원래 100만 바이 100만 행렬 200만 바이 200만 행렬을 계산하는 대신에 적당한 사이즈의 행렬 주축 프린시플 컴포넌트, 프린시플 액시스를 활용한 싱글라벨로들을 활용한 KxK 행렬을 활용함으로써 그러면서 획기적으로 계산 과정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원래 데이터에 대한 분석과 거의 근사한 결정 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을 학습했습니다 이제 2차 시에는 주성분 분석 사례 또 다음 출처 이 출처의 1번 데이터인데요 이 1번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프린시플 컴포넌트 어넬리시스를 실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R코드로 구현된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놨고 그 내용을 자세히 쓰면 다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새 컴퓨터를 선택할 때 관심 갖는 아래 사항에 관하여 척도가 7점인 4개 문항의 리커트 설문조사를 16명에게 실시했습니다 그 4개 문항은 첫째 가격 가격이 저렴하다 두 번째 소프트웨어 운영 체계가 사용하려는 소프트웨어와 호환이 된다 세 번째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또 네 번째는 브랜드 브랜드 파워 유명 브랜드의 제품이다 이런 선택 의사결정 항목에 나는 이런 것을 매우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를 7점을 주어서 어떤 선호도를 가지고 새 컴퓨터를 선택하는지를 16명에 실시한 조사한 데이터들로서 행렬을 만듭니다 플라이스, 소프트웨어, 디자인, 브랜드 그래서 16명한테 조사한 데이터를 만들면 다음과 같은 데이터 행렬이 만들어지죠 데이터 행렬을 프린트아웃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행렬을 센터링 다음과 같이 시켜줍니다 개수, 열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래서 센터링 해주는 과정을 코딩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거 다 우리가 새로 짠 겁니다 그래서 이제 X센터링 된 행렬 민센터링 메이틱스를 만들어서 프린트아웃하고 그 다음 그 행렬에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싱길라 밸류 디컴포지션을 한 다음에 여기 프린시펄 컴포넌트 PC의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의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분산을 찾고 그 분산의 비율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분산을 시각적으로 한번 보여주죠 이걸 스크립 플러스트를 이용해서 이 명령을 통해서 분산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PC스코아를 계산합니다 G행렬, GK가 UK 곱하기 SK였죠 그 행렬으로부터 프린시펄 PC스코아를 계산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스코아들을 찾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평면에 시각화시키는 명령어를 짜고 파이썬 기반의 세이지 언어로 짜서 세이지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죠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기대가 되죠 한번 볼까요 그 데이터 행렬들을 먼저 프린트아웃하고 민센터드 된 행렬을 확인한 후에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의 분산을 확인하고 그 분산의 비율을 한번 본 후에 자, 이 스크립 플러스를 통해서 이 분산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면 프린시펄 컴포넌트들의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데이터로 스크린으로 찍어주고 그리고 이 분산 확률을 가만히 보시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프린시펄 컴포넌트가 첫 번째 프린시펄 컴포넌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컴포넌트가 있는데 이 프린시펄 컴포넌트 중에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가 60%와 24%니까 거의 85% 85%의 분산이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컴포넌트 PC1과 PC2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도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친 것은 이만큼까지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가 4차원이었지만 우리가 2차원으로 줄여서 분석을 하더라도 거의 85% 정도 데이터의 성질들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짐으로 그러므로 큰 그림에서는 큰 의사결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시간을 거의 절반, 4분의 이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수입니다 이것이 4차원을 2차원으로 줄였으니까 이 정도지만 예를 들어 100만 차원을 예를 들어 1000차원으로 줄였다 그러면 이 비용이 절감되는 액수는 상상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계산에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지는 것도 상상할 수 없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런 이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명령을 해서 이것 좀 알아봐달라 그리고 파악을 하면 바로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그 밀리언 바이 밀리언 데이터 행렬을 처리한다 그러면 그렇게 빠른 시간에 답을 들을 수가 없죠 이어서 아래 주성분의 고유값에 대해선 라인프롯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줄일 때 주성분을 몇 개로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고유값을 가장 큰 값에서부터 크기 순서대로 정렬하여 대개 기울기가 꺾인 부분의 엘보 포인트 왼쪽에 있는 성분까지를 선택합니다 따라서 15%의 정보는 잃어버리더라도 PC1과 PC2만 택하여 2차원 데이터로 차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시각하거나 다른 데이터 분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번, 두 번 꺾이면 이 엘보 포인트 여기 두 축 정도만 되면 전체적인 분포의 85%를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습 문제로 본인 전공에서 찾은 어떤 데이터 행렬을 가지고 위의 코드를 활용하여 위의 주성분 분석의 알고리즘을 그 행렬에 적용해 보시고 한 번 토론, 문의 게시판에서 토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타가 붙어 있는데 주성분 분석과 공분산 행렬 주성분 분석은 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들을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원 데이터의 분포에 대한 정보는 공분산 행렬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분산 행렬은 주대각선 상의 성분의 각 확률 변수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분산과 주대각선 이외의 성분의 확률 변수 간에 상관, 관계를 나타내는 공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성분 분석과 공분산 행렬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형 대수학을 배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성분 분석을 하려면 행렬의 싱글라빌리티 컴포지션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행렬 X를 센터링한 민센터링 메이틱스를 가지고 PxP 공분산 행렬 시그마를 만들고 PxP 공분산 행렬이 보시다 보십시피 공분산 행렬을 풀어 쓰면 민센터링 공분산 행렬을 풀어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고 이 행렬을 자세히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은 n분의 1의 X-transpose X로 표현할 수 곱해서 얻어질 수 있는 행렬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covariance 행렬이 이런 행렬로 표현되는 것도 알 수 있고 X-transpose X라는 행렬을 보면 이게 대칭 행렬이기 때문에 대각화가 가능하고 또 고유값이 언제나 실수이고 하는 등 공분산 행렬이 굉장히 좋은 성질들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성분 분석의 목표는 공분산 행렬로부터 얻은 정보를 최대한 보존하는 더 적은 개수의 새로운 변수들을 찾으려는 것이고 이 X의 특이값 분해 X-USV-transpose 여기서 이 싱글라벨리들을 주 대각 성분으로 하는 이 P-by-P 행렬 이 행렬 중에서 이 P를 P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로 랭크를 리덕션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행렬로부터 다음 관계를 얻는데 시그마가 n분의 1의 X-transpose X이기 때문에 여기서 X 대신에 U, S, V-transpose를 곱해주면 그의 트랜스포즈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고 U-transpose U가 직교 행렬이니까 상세에서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제로 행렬, 블록 매트릭스 프로덕트를 이용하면 S1의 제곱이 이렇게 되어지고 V하고 V-transpose만 사용하는 즉, 시그마는 V 곱하기 이 행렬 곱하기 V-transpose로 바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싱글라 밸류 디컴포지션에서 사용하던 V, 직교 행렬 V를 가지고 바로 코어 배리언스 매트릭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시그마 V는 V가 P V-transpose를 양변에 곱해주면 직교 행렬이니까 시그마 V는 V 곱하기 이 행렬이 되고 그걸 잘 보면 이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되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AX 이퀄 람다 X 같이 고유 값과 고유 값과 고유 벡타의 관계입니다 즉, 람다 I는 시그마의 고유 값 그리고 V I는 고유 벡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가르친 학생들이 이걸 깨우쳤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람다 I는 I번째 PC의 분산을 나타내며 V, J는 I의 축을 나타냅니다 고유 값과 고유 벡타 이번에는 간단히 나갔지만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싱글라 밸류와 싱글라 벡타가 바로 이 경우에 대칭 행렬인 경우에는 고유 값과 고유 벡타와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분산 행렬에 대한 주성분 분석을 하여 차원을 축소하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데이터 행렬을 민센터드 행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싱글라 벡티 컴포지 이용해서 이 행렬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프린시퍼 컴포넌트를 골라서 그래서 이제 디멘전을 M by N에서 P에서 그 다음에 K까지로 줄여서 디멘전 리덕션하는 그런 과정을 이해하셨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성분 분석이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스타로 간단히 표시해드렸는데 설명마저 하자면 선형 회계에서는 이런 데이터가 1차 함수에 대해서 계산된 점들 사이에 오차가 생기죠 그래서 그걸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수 A, B를 결정했는데 주성분 분석에서는 각 데이터 1차 함수 A, Y, A, B, X 이런 거리가 최소화 되도록 A, B를 결정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때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얻어진 직선이 이제 더 데이터에 가까워 있는 것을 리니어 리그레션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고 이 아래 그림은 두 가지 선형 회계를 이용한 것과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서 얻어진 직선들을 같이 보여주면 이 주성분 분석이 그 앞에서 배웠던 선형 회기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제곱 직선과 회기 분석에서 사용되는 선형 회기 사이에 같은 점과 다른 점들 그러니까 유사한 점도 있고 또 차이점도 있죠 그것을 여기서 배운 아주 프린시퍼 컴포넌트 서넬리스와 같이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9, 2절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학기 14주 강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프린시퍼 컴포넌트 어넬리스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내용은 고차원 데이터는 계산도 어렵고 시각화도 어려워서 분석하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 원 데이터의 분포를 가능한 최대한 유지하면서 데이터의 차원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시간 안에 답을 계산해서 찾아서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을 만큼 이 디멘전을 줄이는 디멘전 리덕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프린시퍼 컴포넌트 어넬리스에 대해서 사용하고 이 프린시퍼 컴포넌트 어넬리스에 대해서 하는 것이 코리레이션 레이틱스를 만들어서 싱글라벨트 디컴포지션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을 학습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 1절에서는 차원축소 2절에서는 주성분 분석 그 다음 계산 사례를 보여줬고 이제 5절에서 주성분 분석과 공분산 행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성분 분석과 그 앞에서 배웠던 선형회기 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차원축소 이런 데이터로부터 프린시퍼 액시스 주축을 찾는 과정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싱글라벨트 디컴포지션을 해서 그것이 랭크 리덕션과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랭크 리덕션이죠 랭크 리덕션을 했을 때 효과가 이 축 4개 축을 2개 축으로 줄여서 계산하더라도 두 축만 사용해서 두 새로운 축에 대한 데이터 즉 그 관련된 행렬에 대한 분석만 하더라도 85% 성질을 보존하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수학적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공분산행렬과 특이값 분해 자 이제 다음 시간은 인공신경만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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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